지도로 보는 사보금서 크리스토의 생애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많은 크리스토인들이 이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정확하게 배열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연대순으로 번호를 매겨볼까요? 혼인잔치의 손님이 된 니구데모와 이야기를 나눈 사탄의 세 번 시험을 받으신 산상설교 베들레엠에서 나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도들의 발을 씻어주신,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나사렛에서 목수생활을 하신, 나사로의 무덤 대부분의 성도들이 크리스토의 지상의 생애와 사역에 대하여 따로따로는 잘 알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도로 보는 사보금서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보금서를 설명할 지도를 한 장 그리고 그 위에 크리스토의 생애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표시할 것입니다. 비록 사보금서가 신약성경에서 건수로는 단지 15%를 차지하지만 페이지로는 45%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신약성경에서 처음 네 권은 나머지와 거의 비슷한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지도는 애국에서 바사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를 나타내는 데는 그 지도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지상생애에 있어서 고향에서 약 16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가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이름이 구약과 신약에서 일부 바뀌었는데요. 구약성경에서의 대에는 신약에서 많은 사건이 거기서 생겼지만 한 번도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지중해라고 부르게 되었죠. 보금서에는 기네렛호는 갈릴리바다로 바뀌었고요. 요단강은 계속 같은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염해가 언급되지 않았어요. 오늘날은 사해라고 부르죠. 앞페이지에 신약성경 3개의 지도를 그리는 것은 앞에서 그려보았던 구약성경의 지도 중 일부이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종이를 세로로 반을 접고 가로로는 세등분을 하면 지도 그리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행하신 곳에는 다섯 군데의 주요 지역이 있습니다. 갈매산과 갈릴리바다 사이의 지역은 호수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 지역의 이름은 갈릴리입니다. 사해와 지중해 사이의 지역은 구약에서는 유다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유대라고 부르죠. 유대와 갈릴리 사이는 사마리아입니다. 갈릴리바다의 북동쪽에는 이두레이고요. 사이의 북동쪽 지역은 베레아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에서 단지 20개의 성음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남쪽부터 보시면 베들레헴, 베다니, 예루살렘, 엠마오, 베아베라, 여리고, 에브라임, 야곱의 우물, 수가, 엥가님, 나인, 나세렙, 거라사또, 가다라, 가나, 고라신, 가브나움, 베세데, 두로, 가이사라, 빌리포입니다. 그 중 7개 성읍이 우리가 공부하는 복음서의 요약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세 성읍이 있는데요. 가나, 가브나움, 가이사빌리포, 가짜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보이셨던 가나에서 9.6km 남쪽으로 내려가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나세렛이 있고요. 사마리아의 중앙에 있는 수가가 있습니다. 수가의 바로 외곽에는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9.6km 남쪽으로 좀 더 내려가면 주님이 나신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돕기 위해 영어의 알패벳을 이용해서 사복음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복음서를 하나로 묶어서 다루면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 중 중요한 행적 26가지를 시간순으로 쉽게 외울 수 있게 됩니다. 천사, 엔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알리는 데 있어서 주된 도구로 사용된 것이 바로 천사들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가레에게 나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예수님 앞에 큰자가 되는 세례유안을 낳을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또 나사렐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나 천여로서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천사들은 또한 베들레헴의 언덕에서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의 깊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탄생, Merth 베들레헴에서의 예수님 탄생은 매우 놀라운 기적입니다. 천여가 잉태한 것보다 더욱 기적인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의 탄생에서 그분의 존재의 한 새로운 면을 시작하셨을 뿐입니다. 목수, 카펜더 의사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나세렛에서의 성장기간이 소위 침묵의 기간에 대한 창문을 두 번이나 열었습니다. 그 두 번 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둘기, 도브 적, 에너미 예수님은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에 이끌려 사회 북쪽 부근의 광야로 가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적, 마귀는 우리의 대적과 같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차를 찾습니다. 예수님은 황량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와서 정당한 것을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부당한 방법으로 하기를 제의했죠. 예수님의 세 번의 시험은 모두 신명기에서 세 번 인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서 죽게 범죄치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 중 일부는 베레아에서 따르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열두 제자의 이름을 외우는데 52번가를 사용해 보십시오. 제의로 시작하는 사람 야고보, 야고보, 요한, 유다, 유다가 5명, 피로 시작하는 피를, 필립, 베드로, 빌립이 2명, 마테어, 안드레, 나다니엘, 시몬, 도마, 그래서 52번가라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님, 게스트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처하게 되었을 때 은혜롭게 구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조물질로서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적에 가져다 준 중요한 이익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신 하우스 클리닝 성전 지역을 그림을 보면 많은 지역이 이방인들을 위한 뜰에 할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뜰이 이방인의 성전에 적법하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유대 여인들은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어 여인들을 위한 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유대 남자들은 이스라엘 뜰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고요. 나머지 재단과 성전 건물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넓은 이방인을 위한 뜰에서 몇몇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자인체하고 돈벌이를 했습니다. 재물로 드리려고 가져온 동물들은 검사를 받았고 흠이 있는 것은 덜어 있었습니다. 흠이 있는 희생재물을 가져온 순례자는 곧 그 동물을 버리고 검사바닥의 흠없는 곳으로 공중된 재물을 파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동물들은 어디서 구해졌을까요? 이는 앞에 왔던 순례자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의 돈은 먼저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물론 환전하는 데에는 성전에서 쓰는 돈을 비싸게 쳤습니다. 그리고는 이 순례자는 비싼 가격으로 공중된 재물을 사야 했습니다. 이 얼마나 착취입니까? 예수님께서 붕괴하시고 노하셔서 환전상과 동물을 파는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내어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소리치셨습니다. 면담, 인터뷰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이 하신 직후 같은 성읍에서 유대인의 지도자인 바리센 한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자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듭남이죠. 지상에 존재하기 위해서 몸이 태어나야 하는 것과 같이 하늘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적 출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북부지방을 여행하실 때 사마리아 수가라는 곳에 가시는 길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명수를 육신적인 물에 대한 욕구를 이용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수가 마을에 국원을 전화를 했을 때 가장 존경받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영향을 끼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마을에서 가장 부정한 여인에게 시작해서 그 여인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주고 나머지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사용하셨습니다. 친척, 흰 수가에서 곧장 부쪽으로 향해 옛 고향인 나세레스로 와서 예수님은 친척들에게 가셨습니다. 메시아로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으나 그의 형제 자매들은 믿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가족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거부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인 야구부조차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여 다시 사신 것을 보고는 확신했습니다. 지역, 로케이션 예수님은 이제 지역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보나움에서는 베드로의 집에 머무셨을 것입니다. 이 마을은 이후 3년간 예수님의 사역본부가 되었는데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몇 번씩 짧은 여행을 하셨으나 대부분의 공생의 기간은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셨습니다. 보금서에 기록된 비율을 말씀하시거나 기적을 보이신 이래 열 번 중 약 여덟 번은 가보나움을 근거로 한 갈릴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교, 메시지 가보나움에서 멀지 않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시고 우리가 산상설교라고 부르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라는 의의 기준을 설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의는 모세율법의 사소한 것까지 따지려 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세인의 의보다 나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이 들은 것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비교해 나아갔습니다. 바리세인의 율법을 사람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 지켜야만 하는 규칙길의 길다란 목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은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표를 볼까요? 설교안과 바리세인들이 중점을 둔 것은 외적인 것입니다. 외식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예수님은 내적인 마음의 의리를 먼저 주셨습니다. 설교안과 바리세인들은 말씀 플러스 관습을 넣었고 그리고 스스로 의롭게 되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 natural 예수님께서 자연을 지배하시는 신성을 나타내 보여주신 가보나움과 갈릴리에서의 수많은 기적들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기적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회당에서 귀신들린 자를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눈물과 벙어린 귀신들린 자를 고치셨고 광풍을 잔잔하게 하셨고 현류병으로 아는 여자를 고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두 석용을 고치셨으며 벙어린 귀신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약 5천명을 먹으시기도 하셨고 물 위를 걸으셨고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기적들이 있죠. 니고데모가 옳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저항, 오피시션 예수님에 대한 저항은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가부나움에서 최고조로 달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유죄 판경을 내린 곳이 가부나움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실제로 두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가 하늘에서 왔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왔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단지 선하고 도덕적인 선생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많은 기적들과 신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일 때 우스꽝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만일에 그들이 예수님의 건넹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동의해야만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 회칠한 무덤, 죽은 자의 뼈로 가득한 자, 독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 삼키는 자들로 불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예수님의 권능을 지옥에서 온 것으로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전해줄 한 가지 표적은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비유, 파라부스 가부나움에서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기 이전에는 예수님의 비유 중 단지 한 가지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래위에, 반석위에 집을 짓는 것에 대한 것이죠. 예수님의 산상설계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비유들은 모두 바리세인들이 성령을 거스려 신속모독을 한 이후에 나옵니다. 비유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진리를 열어주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막는 은혜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큰 정제가 자신의 적들에게 오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기본 원칙과 부합합니다. 순종하는 빛은 더 많은 빛을 가져오지만 거부하는 빛은 어두움을 가져옵니다. 제자들은 몇몇 비유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들었으나 사람들에게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주님의 비유는 갈릴리와 가보나움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질문, 퀘션 예수님은 제자들과 가이사라 빌리포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사람들 중 40%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32%는 엘리아라고 하고요. 10%는 다른 선지자들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10%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옳게 대답했죠. 주는 크리스토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지닌 메시아로 믿는 것에 대해 아낌없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민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메시아이자 구세자로서의 예수님의 개시를 받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웅대한 천국을 떠나 고난의 땅으로 오실 때 가리우셨던 영광이 이 세 명의 제자들의 눈에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보고 듣고 있는 가운데 모세와 엘리아와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 스토닝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 명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가보나움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사탄에게서 온 것으로 결정을 내린 때부터 예수님을 사형시킬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적대한 사람들로부터 조용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무덤 십자가에 못 박히 전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바로 동쪽에 있는 배단이에 들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친구이던 나사로가 죽어서 썩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무덤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가는 길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하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여 영원하게 살게 되는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뒤집어 엎음 예수님께서 성전의 이방인들에서 환정산들을 쫓아낸 지 거의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또다시 모든 것을 쓸어내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 대신에 강도의 여들의 구혈로 만들었다 라고 하시고는 그들의 장사하는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비전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루살렘의 동쪽에 위치한 감남산으로 데려가셔서 그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시기에 앞서 생길 시대의 징조들을 설명하시고 거짓 크리스토인들이 나타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또한 세상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슴 워싱 5개월 저녁 예수님을 배반한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의 다락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종들은 아무도 없었으나 입구에는 물, 대야와 수건이 있었습니다. 먼지 나는 길에 터진 신발을 싣고 다니던 그 당시에는 모여서 식사하기 전에 발을 싣는 것이 관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자들은 자신들을 중요의물로 생각해서 종의 역할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높은가를 놓고 다투고 있을 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예수님의 보좌 좌우에 앉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물과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므로 종의 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형집행 예수님은 두 사람의 제수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들의 죽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이유는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따라서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영혼을 포기하기로 선택한 처음이자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대신한 죽음, 대속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완전한 생명의 피는 모든 세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충분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인한 선물로서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 예스 예수님이 사흘만에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것으로 증거하셨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원수들에게 승정가를 울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가장 큰 증거는 부활입니다.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 신앙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이는 가장 좋은 증거가 되는 역사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시온 시온은 예루살렘에 대한 다른 이름으로 시온산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편의 감남산에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본 것과 똑같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의 사람들은 받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적대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아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의 생애에 주요한 26가지 사건들을 사건 순으로, 또 영어의 알파벳 순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서두에서 여러분께 순서를 매겨보게 했던 예수님의 생애 중, 잘 알려진 10가지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의 알파벳 순서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다시 살펴볼까요? 베들렘에서 나심, 나사로에서 목수와 생활하심, 사탄의 세번 시험 받으심, 혼인잔치의 손님이 됨,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나눈, 산상설교, 천국 비유를 말씀하심, 나사로의 무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 순서가 되겠죠. 이 26가지 예수님의 생애 사건들을 팔레스타인 지도 위에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그리스도의 C, 큰 글자로 쓴 것과 같습니다. 26가지 사건들은 모두 이 C 지역 안에 위치합니다. 아마도 이 장의 가장 좋은 결론은 거의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음 시간에는 지도로 보는 사도 행정과 서신서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